아, 송은산업. 송은산업에서 또 말을 안 할 수가 없겠네. 제가 주로 매매하고 좋아하는 수급주 중에서 한 탑 30라고 합시다. 탑 30에 들어가는 종목이죠. 예전에 영상으로도 종목을 많이 언급을 했고, 중장기 간쯤에서도 언급을 했고, 약간 저평가 간쯤에서도 언급을 했고, 단기 소인 간쯤에서도 언급을 했어요. 영상이 있을 겁니다. 항상 관심있게 보고 눌리면 사고, 추세가 안 깨지면 사고, 팔고 추세가 깨지면 팔았다가 지지를 해주면 다시 사고.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죠. 이번에도 예상대로 정말로 맛있게. 얘도 참고로 수급주에요. 저는 거의 수급매매를 굉장히 안정적으로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수급주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얘도 매집하는 게 다 보였고, 잘 모아갔으면 주르륵 쳐서 거의 뭐 이런 데만 사도 거의 20%죠. 거의 20% 정도 수익이 낫네요. 굉장히 차트가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추세의 추종, 상방을 먹을 수 있는 눌리매매를 할 수 있었고, 여기서는 이제 차익 신을 하면 되겠죠. 추세가 끝났으니까. 그러다가 기다려 보니까 바닥을 지지해주고 음 당연하죠 저는 제가 그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는 종목들만 항상 응급을 했기 때문에 뭐 추천 이런 건 아닙니다 관심 종목을 같이 보는 거지 그리고 이런 관심 종목으로 도움이 되면 수익 많이 내시면 되고 그러면 좋죠 그래서 바닥을 확인하니까 또 사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죠 충분히 여기도 수익 낼 수 있었고 여기도 수익 낼 수 있었고 이거 다 타점이죠 여기서 이제 좀 공부를 잘 하시는 분들은 잘 하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이제 수급을 공부를 많이 하면 이때 수급이 들어올 때만 잘 캐치를 해서 타면 더 어 수익률 확률이 엄청 엄청 올라가는 거죠 자 소원 산업도 거의 지금 조금 올라서 지금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아직도 저평가의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가치 종목에 가깝기도 하면서 실적 주기도 하면서 있죠 자 포도 1이고 pbr도 7.49 업종 pbr이 무려 98이에요 얘는 7.49 야 완전 꿀이죠 이런 종목은 사실 매매에 눌릴때만 잘 매매해도 추격매수만 하면 크게 무리가 없어요 난 거의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그 사실 탑 30라고 했는데 탑 20 정도에 들어가는 종목이에요 제가 하는 매매 종목 중에서 그만큼 좋아한다는 얘기고 안정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먹을 기회가 오면은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죠 ATM기 같은 느낌으로 저는 항상 하는 매매 종목 중의 하나인데 ATM기 종목이에요 송원산업도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니까 잘 보시면 되고 실적도 뭐 코로나 때문에 약간 나빠진 적이 잠깐 있었겠지만 어쨌든 꾸준하게 꾸준하게 흑자를 내고 있는 종목이고 2021년에 이제 코로나가 극복이 되어가는 과정에서는 갑자기 실적이 늘죠 그렇게 최근에 이게 쭉 좋아지고 있어요 우량합니다 종목 자체가 우량하고 차트를 봐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좀 원칙에 맞게 뭐라고 파동의 원리에 맞게 매매를 하면 크게 손해 날 일이 거의 없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로이도 보세요 굉장히 높죠 2021년 들어서 거의 뭐 14%면 이때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약간 움츠러들었던 시기고 팔려서 이게 평균적인 아로이였는데 코로나가 들으면서 움츠러들었다가 코로나가 거의 극복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지금 14%까지 올랐죠 아로이가 이게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고 성장성 지표예요 같이 분석할 때 굉장히 이뻐 보이는 종목이죠 자주자주 매매했고 예전에도 소인간쯤으로 주로 매매를 많이 했던 종목입니다 단타도 하긴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단타를 많이는 안 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소인간쯤에서 ATM기처럼 야금야금 먹었던 종목이라 혹시 이 종목을 모르는 분들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또 보세요 쫓아가지 말고 쫓아가지 말고 기회를 줄 때 잘 타서 내가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우고 추세를 보고 대응을 하든지 저점을 보고 대응을 하든지 대응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운 다음에 그 기준에 따라서 사든지 팔든지 손주를 하든지 하면 돼요 근데 어지간하면 얘는 파동을 잘 지켜주면서 가기 때문에 손해가 나봤자 내가 대응을 해봤자 짧게 대응을 하는 거고 먹으면 10% 20% 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가승비가 굉장히 좋죠 나는 주식하는 친구들이 급등교 쫓아다닐 때 이런 종목을 안 하고 왜 다른 종목을 하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개인적으로 얘는 탑20에 넣을만 할 정도로 탑20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제가 상당히 괜찮게 보는 종목입니다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은 활용하시고요 스윙 많이 내시면 되겠습니다 중장기도 괜찮고 스윙으로도 나쁘지 않고 다 그리고 수급주기 때문에 수급분석으로 더 성률도 많이 올릴 수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은 뭐 수급분석은 자세하게 안 했는데 수급분석을 하면 더 타점이 외사에 대한지가 더 명확하게 나오겠죠 성원산업에 대해서 봤고요 그리고 수급분석은 안이 외사에 대한지역을 하고